이 이야기는 한 자손심 넘치는 소녀가 혼자의 힘이 아닌 모두와 함께의 시련을 극복하여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어린이집 아니 사무소. 오늘의 주인공 마토바리사는 평소처럼 아빠에게 보낼 셀카를 찍으며 같이 놀자는 어린 친구들의 부탁을 무시합니다. 쿨하고 귀엽게 아빠에게 보낼 사진을 꾸미고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하듯 사진을 삭제합니다. 잠시 후 하루와 함께 물건을 가지고 온 푸드서. 사무실에 들어오자 리사만 있을 뿐 나머지 아이들은 각자 갈 곳과 공원으로 놀아간 상태였습니다. 하루 역시 놀러가기 위해 리사를 꼬시지만 역시 거절합니다. 리사는 아빠랑 같이 보러 갈 영화에 대해 확인 중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영화 정말 아빠로 좋아하는구나 라는 하루의 말에 스위치가 들어간 리사는 아빠에 대한 칭찬과 함께 일본의 법률에 대해 이상한 디스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살짝 웃는 푸드서. 엿들었다는 것에 역시 아빠 이외의 남자는 변태라며 극혐하는 그녀. 푸드서는 리사가 다른 이야기로 즐거워 보이는 게 기뻤을 뿐이라 하지만 더욱 극혐합니다. 화제를 돌려 이번에도 일을 가져왔다며 영화 주연 오디션 자료를 보여주고 리사는 그 오디션을 자신이 보겠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지만 초조해 보이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리사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디션 자료를 받은 리사. 역할의 내용은 배려심 있고 상냥하며 모두를 도와주는 인기인 딱 주인공스러운 역할이었습니다. 본인한테 딱 맞는 역이라며 좋아할 때 저번에 공원에 가자고 했던 3인방이 오로는 꼭 같이 놀자 말하지만 본인은 지금 바쁘다며 거절합니다. 그때 다가온 모모카가 새 사람한테 살짝 눈치를 주자 그제서야 리사가 오디션 준비 중이란 것을 떠올린 새 사람은 큰 소리를 응원해주지만 건성건성 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모모카는 더 이상 방해하면 안되니 새 사람을 데리고 자리를 피해줍니다. 건성건성 답에서도 다 듣고 있던 리사는 그 아이들의 말처럼 꼭 붙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하지만 연기는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점점 초지해지는 그녀. 트레이너에게 한 소리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질 때 레슨슈로 프로듀서가 들어와 잘 돼가고 있냐 물어봅니다. 잘 되고 있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외면하는 리사. 역시 이 리사라며 이런 건 필요 없겠지 하며 나름 준비한 자료를 건네주는 프로듀서. 그런 건 필요 없다 말하는 그녀와 일단은 리사의 프로듀서라면 좀 믿어달라는 그. 그럼 합격할 테니 보답해달라며 자료를 받고 프로듀서는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며 더욱 각오를 다집니다. 그렇게 오디션 당일 아빠의 응원 메시지도 있고 열심히 했으니 분명 합격하겠지 생각했지만 오디션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한참 분해했을 때 오디션은 불합격이지만 대신에 주인공의 친구 역으로 출연해달라는 오퍼가 왔다며 대본을 건네줍니다. 할지 말지는 리사의 선택이라 하지만 자신은 이를 가릴 때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출연이 결정되었으니 약속대로 상을 주겠다 하지만 그딴 거 필요 없다며 하려냅니다. 그날 밤 한참 때의 아이 다루기가 힘든 그는 결국 누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조금 더 애들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받아주라는 조언을 해주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그런 건 직접 자신이 생각하라며 넌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며 힘을 주자 직접 이야기하며 답을 찾기로 결정한 그. 한편 리사는 아빠와 전화를 하며 분했던 점과 오버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심히 하겠다 말하지만 간척 애써 참아도 아직 어린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짐이었기에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다음 날의 퇴근길 프로듀서가 같이 퇴근하자 하며 잠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돌에 대한 주제로 잠깐 이야기하지만 딱 거기서 끝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냉랭한 분위기 속 자신의 속마음을 지쳐 이야기를 시작하는 리사. 본인은 귀여운데 그 귀여움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당황했지만 아직 자기는 성장 중이라며 그런 사람들도 통하는 귀여움을 얻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봅니다. 당연 그 답을 모르는 프로듀서 하지만 그걸 같이 찾는 게 자신의 일이니 같이 노력하자 하고 잘난 듯이 떠드는 말에 조금이나마 믿어보기로 한 리사. 그런 그가 준비한 방법은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대형 연구를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죠. 리사 입장에서는 같은 까 사람이라도 라이벌이라 안 도와줄 것이라 하지만 모두 같은 동료이기에 리사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 모습으로 리사는 지금까지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두에게 부탁하며 그녀의 역할 연구가 시작됩니다. 오퍼받은 역은 주인공에게 격려받는 소심하며 조용한 소녀 화려하며 튀는 그녀에게 있어서 어려운 역이지만 모두의 도움을 통해 놀라운 이미지 체인지와 함께 배역에도 몰입하게 됩니다. 모두의 지원과 프로듀서의 작은 선물과 함께 시작된 영화 촬영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지나 리사의 촬영은 올업을 맞이합니다.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다며 칭찬하는 프로듀서와 당연한 결과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리사지만 이래저래 도와주고 부족도 준 것에 조금은 살짝 솔직한 마음으로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이거니 상을 달려야 하는데 그것은 삼가 전원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것 한참 잘하는 애들이다 보니 영화를 보면서도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이 많다 보니 스낵밥에서 프로듀서의 지갑을 농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리사와 하루 하루는 그런 프로듀서가 불쌍해 보였지만 어차피 자기들이 버려다 주는 거니 당연한 거라 말하는 리사 가끔 참 엄청난 걸 말한다며 당황하지만 자신은 더욱 대단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목표는 톱을 넘어 총리가 되는 것이고 법률을 바꿔 아빠랑 결혼한다는 엄청난 보호를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녀를 마지막으로 5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 5화는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진지하면서도 리사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리사는 자존심이 높고 자기애가 강한 만큼 자신에 대해 항상 프라이드가 높아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이돌 역시 아빠를 위해 된 것이지만 아이돌 활동에는 진심이었고 목적의식이 강한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데뷔하겠다는 포부가 있었지만 모모카보다 지쳐지니 점점 초조해지며 마음이 급해지며 답답해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감 면치게 찍은 셀카도 모모카를 보며 지웠을 정도로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 상황에서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 어떻게 하서든 하겠다고 하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지만 자신감만 높았지 역할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다움을 밀어붙인 결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오퍼를 받게 되며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이미 한 번 떨어진 경험이 있다 보니 역할을 받아도 초조한 마음은 가지지 않고 점점 벼랑 끝에 몰리게 되나 했지만 조금은 고개를 숙이고 옆에 있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어른과 라이벌이라고만 생각했던 동료들과 함께 한 결과 최고의 결과를 얻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리사의 스토리였습니다. 프라이드 높고 주위의 아이들은 그저 라이벌로만 봤으며 아빠 이외의 남자들은 전부 변태의 롤리콘이라 생각했던 그녀가 프라이드가 꺾이며 고개를 숙이고 라이벌이라 생각했던 아이들이 모두 소중한 동료라는 걸 알게 되고 어른 남자들이 무조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만큼 리사의 성장을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화를 제외하면 2화, 3화, 4화까지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극복했지만 5화의 경우 리사 본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에 막히게 되었지만 역으로 모두의 힘으로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5화는 지금까지 중 가장 특별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편은 리사의 개선과 설정을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리사는 진정 파파콘으로 아빠랑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걸 이번 편에서 강하게 어필했었죠. 아빠에 대한 일장연설, 마음이 약해지자 아빠를 찾는 모습 거기다 아빠랑 결혼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겠다는 포부 참고로 이 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는 데레스테 한 컷에서도 나왔을 정도로 파극력 있는 내용인데 이걸 아주 잘 녹여냈네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할 때 보여준 이 장면을 리사의 1차 SSI 카드의 특훈을 이뤄스트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한 이번 5화는 숨은 이스터의 구도 있는데 이번에 출연한 영화나 그 영화 내용, 연출과 숨은 장식, 그리고 금발의 아가씨, 스피노프 미니 애니와 관련 악곡의 이벤트 커뮤 오마조도 많이 숨어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게임과 애니를 번갈아 가며 보며 찾아보는 재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화 OST는 전통적인 면을 강조하듯 데레스테 1주년 악곡 비욘드 더 스타라이트가 나왔습니다. 비욘드 더 스타라이트의 내용은 누구보다 빛나는 꿈을 노리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신데렐라의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준현 악곡인데 이번 5화가 자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와 함께 달려나가 꿈을 쟁취한 리사의 이야기를 담은 에피소드라 어려운 선곡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나온 리사의 패션쇼 정말 귀여웠습니다. 엔딩곡의 경우 리사의 소리로 잼스톤이 나왔습니다. 코미스 소로 리사의 소리로인데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로운데 거기다 이번 엔딩은 후일단 같은 컷진행이 하니 전용 엔딩 영상을 만들어서 내주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힘을 준 그런 엔딩인데 각자 다양한 의상과 어필을 보여줘서 이 역시 귀여웠습니다. 그럼 이번 5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6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